0.8요? 아니 이거 5천원 내고 누가 가입해. 내가 가입하지. 3.0. 개 좋았어. 좀 내 스타일인 것 같은데? 오케이 신청. 저 삼사주는 남자랑 삼사고 싶어요. 저는 소개팅할 때 미리 선전포고 해요. 어떤? 저는 혼전순 탈이에요. 치킨 먹을 때 순살? 저는 뼈를 더 좋아해요. 안녕히 계세요. 나 뼈 좋아해서 지금 까인 거야? 다시 해 다시. 최소한 얼굴은 확인을 해야 되겠어. 완전 내 스타일이야. 네 당연하죠. 안녕하세요. 친구를 데려왔는데 괜찮을까요? 크로미짱? 인사코 오니가이시모스. 아니 여기 제가 묻었네요 근데. 난 봐요. 남이 닝겐 너 새끼가 크로미짱의 순간을 만져. 빠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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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가요.